글쎄 라이브 원장님 원장님 안녕 오 눈 부셨다 눈이 너무 부시는데요? 아 여기가 오늘 바로 저희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준비 장소인데 여기가 1박이 20만원이래요 와 너무 비싸 비싸도 근데 와보고싶어요 4인용이라서 한사람들 5만원씩만 부담하면 되니까 정말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싶어요 이거 몰라? 아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 처음 듣는다 형 아 거짓말 하지마 아저씨야 뭐야 이거 몰라? 이거 몰라? 여기서 세대차이가 나죠 와 배럴댐 예스터데이 아는데 이걸 모른다고? 저희는 시가맨을 보면 거의 다 모르시는 그런 선배님들이 많아요 야! 나 그거 알아 연인과의 거리 아 이거 그거야 연인과의 거리 몰라? 형 연인과의 거리 들어가 이거 몰라 이거? 하연아 진심자 이게 뭐야? 백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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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신곡 듣고싶으니까 빨리 이거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백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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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 어 와 멜론 가입 안 돼있어 하하하하 안녕 사실 제가 계속 카메라를 들고 친구들을 찍어주느라 별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어 여러분 어떻게 건강이 제일 지내고 계신가요? 오늘 뭐 먹었어요 오오오오오 난 햄버거 먹었는데 빅맥 지금 여기 바다가 굉장히 예뻐요 바다가 굉장히 예쁘고 어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이오트를 타러 갈거에요 어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에요 월드컵이 한창인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월드컵이 다 끝나 있겠죠 어 우선 대한민국 마지막 독일전 화이팅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어 이따가 7시간 뒤에 이제 11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두근두근 세근세근 형근형근 삼근삼근 삼근삼근 하하하하 엄마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들 이거 먹었어 하 아 이거 삼근삼근? 아들 이거 먹고 가야지 아니 이거 삼근삼근?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안 발라주니까 하얀촌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금잔디 너도 나랑 함께 갈래? 너 내 명의 소방관할래? 나 뭐라는 거야 명의 소방관할래? 세빈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빈 인어예요 세빈 인어예요 세빈 인어요? 인어라구요? 네 세빈 인어예요 세빈 인어예요 인어 섹우 이녀요 인어 인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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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여인건 아닙니다 세빈이 인여인걸로 아 어때 내가 오랜만에 배 한 번 샀는데 형 형 배 근데 멀미 안 나고 싶어 근데 괜찮지 얼마 정도 샀어요 형? 나 근데 수현호도 있었어 수현호 수현호 수현호는 내가 다음에 너 가끔 어디 갈지 오케이 오케이 저걸로 낚시하러 가면 되겠네요 저거는 근데 약간 저거는 나 그거야 저거는 내가 이제 가끔 미션할 때 가끔 쓰거든 약간 서진이오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이거 아까 기사 주신 분이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따서 먹으면 된대 아 진짜? 원래 그러잖아 맛있겠다 미역 미역국 끓여줄게요 그걸로 평생일날 진짜 이걸로 먹는 거야? 진짜로 먹어 우리 시골에서도 가닷가에 그냥 미역 이렇게 이렇게 떠내려온 거 가져다가만 해보고 그래 그치 아 진짜요? 응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지 이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촬영이 아직 남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비 맞아볼까? 슬슬한 배 슬슬한 장식이 룰루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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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왜 갑자기 오는 거야? 아 진짜 비 오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다 씻겨 내려가니까 근데 오늘은 날씨가 도와주지 않네요 근데 원래 어제부터 비 올 예정이었는데 어제는 무사히 잘 찍었거든요 어제가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내리는 건가? 근데 진짜 비가 진짜 빗줄기가 굵어요 진짜 굵어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 안녕 드디어 저희가 일본 뮤직비디오가 끝나버렸네요 아 또 도중에 날씨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날씨가 진짜 안 좋아서 나 측정했잖아 정말 안 좋아서 수현이 형이 라츠노마직을 그러니까 비가 오는 일이 돌아 뮤직비디오에서 정말 다양한 걸 했던 거 같아요 저희가 요트도 타봤고요 요트도 타봤고 다 같이 이제 입수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요 물회도 먹고 물회도 먹고 맛있는 그런 것도 있고 국물을 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질 않나 그런 즐거운 추억이 가득 담긴 그런 뮤직비디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나츠노마직구 꼭 들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하얀 대수고 승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르마무 또르마무 나츠노 마직구